이 글을 남기시는 분들 보시면 아주 그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관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여러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여러분 중심을 의로를 현재의 의로임에서 의로를 잘 아는 이 구리님이 남긴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압권이거든요. 제가 의사입니다. 그리고 기계공학 같은 구조특허도 4개나 갖고 있습니다. 이른바 구조전문가입니다. 신체도 구조지 않습니까? 건축무도 구조고. 전공의가 3차 의로기관의 척주이고 혁심이고 대들보입니다. 의로라는 구조가 살아가는 또 계속 생존하는 이어져가는 핵심이자 길목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인사의 통찰력인 겁니다. 사물의 핵심과 본질을 착하게 지적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대들보를 무너뜨린 거지 않습니까? 척주를 여러분들 손을 댄 거거든요. 여러분 이 구리님의 이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로를 잘 알기 때문에 전공의 위치가 어딘지를 그야말로 핵심과 본질을 그냥 그대로 뭡니까? 관역을 한 겁니다. 신체가 구조물이지 않습니까? 건물이 구조물입니다. 나라가 구조물이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다 통과를 한 것이 등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등뼈가 만삼천명의 전공인 겁니다. 만삼천명의 전공이 가 이름 등뼈인 겁니다. 상급종합병원 수련병원의 등뼈이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한국을 여러분들 이끌고 있는 그런 대학병원의 등뼈인 겁니다. 그 등뼈를 뭡니까? 무너뜨린 겁니다. 선이건 악이건 관계없이 그걸 손을 댄 겁니다. 그걸 그냥 빼버린 겁니다. 대학병원의 인력구조 핵심의사 인력구조의 50에서 80%를 빼버린 겁니다. 엄청난 사건인 거죠. 절대 알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어마어마 무지무지한 일을 한 겁니다. 근래에 봤던 글 가운데 가장 중심을 지적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의사이고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젊은 날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글쓰기나 이런 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의사가 쓰는 글 가운데서 뭐가 이런 전공이고 뭐가 핵심이고 뭐가 진짜 중요한 건지를 이렇게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잖아. 그걸 여러분과 함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어떤 다른 유튜브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양질의 정보를 공급받아서 어마어마하게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께 이겁니다. 3차 의료체계의 척추 핵심 대들부란 겁니다. 그걸 손을 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척추에 손을 댄 겁니다. 척추에 척추가 빠져버린 겁니다. 1만 3천명이 그냥 엑시트 해버린 겁니다. 이걸 관료들이 모르는 겁니다. 이걸 대통령이 전혀 언더스탠딩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단박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학 인력이 이름던데 50%에서 80% 빠졌는데 그게 어떻게 정상화가 될 수 있겠냐 이야기죠. 아 참 그러니까 서울대 상대대를 나와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젊었을 때는 이런 머리가 핑핑 돌아가니까 사법고시 통과하고 행정고시 통과했는데 그 사이 2, 30년 가면서 완전히 뭡니까 이 사람들의 머리가 그냥 그냥 뭐 희한하게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사유하는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의가 번아웃이 되면 그 역할을 담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진로지원 간호사 피해 간호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의 방민수 차관은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업의 본질을 모르니까 전공의의 본질도 모르고 간호사의 본질을 모르고 그걸 모르니까 나는 간호 업무를 안 해봤지만 간호사의 여러분들 업무의 본질을 대략은 느끼겠고 전공의의 여러분들 본질을 대략은 느끼겠거든요. 대체 탄력성이 제로인 겁니다.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공의에는 대체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야간 당직을 그렇게 수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전문의나 교수들이 여러분들 수술 수행할 때 손발처럼 착착 맞춰서 뭡니까 눈빛만 보고 여러분들 업무를 수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전공의들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전공의들은 앞으로 뭡니까 그 기술을 염무해서 계속 살아가야 되니까 인센티브가 강하게 있는 겁니다. 본인이 고생해야 될 인센티브. 피해의 간호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사람의 동기구조를 보더라도 전공의들은 목숨 걸고 일하겠지만 피해의 간호사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겁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도 없고 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도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실패할 수 없는 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소리를 계속 하는 겁니다. 피해의 간호사 중심의 병원 내가 봐도 헛소리인 거거든요. 대체할 수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대체 탄력성이 제로라는 겁니다. 대체 탄력성이 대체 탄력성이 제로인데 경제학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다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를 통과했기 때문에 경제학에 나온 대체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겁니다. 대체 가능성이 높냐 낮냐 대체 탄력성이 없는 겁니다.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공의가 일을 중단하게 되면 의료가 죽는 대학병원이 죽고 미래의료가 이어지지 못하고 죽고 전문의가 배출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년만 쉬면 국민도 정부도 다 전공의들에게 사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정부가 2천 명을 정원했을 때 정부에게 미래의료인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미래의료를 짊어질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의료를 안 하면 미래의료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전문의 안 하면 미래의 전문의는 없습니다. 동네 병원은 있지 않습니까 동네 병원은 수없이 많으니까 개원이들은 경증치료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중증질환자는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차관 정도가 되면 한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정도가 되면 경증질환은 신경을 크게 쓸 필요가 없고 중증질환자가 수술을 받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공의 전문의 이런 체제를 어떻게 10년 20년 30년을 보고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식견이나 고민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한국은 반도지 않습니까 반도 나는 반도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는데 뭐 다른 생각을 가지셨던 분도 계시지만 그리고 역사적으로 격변이 많고 하니까 정책이든 무엇이든 간에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시간이 정책의 그런 이번에도 보면은 미국에서 아파치 헬기를 4조 원칙 샀지 않습니까 4조 원칙 샀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게 되면은 그냥 아파치 이름들 헬리콥터가 그냥 완전히 죽음터였지 않습니까 미사일뿐만 아니고 무슨 뭐죠 드론 때문에 뭐 몇백불짜리 몇천 불짜리 드론이 뭡니까 헬기를 그냥 추격시키는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헬기 전력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 4조 원칙 사지 않습니까 뭘 이야기하냐 시간이 그렇게 짧은 겁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의 공공건물들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한국 공공건물들은 돈을 때리 박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휴양탈란하게 받아들였는데 무슨 국립박물관이 다 그렇습니다. 바깥을 다녀보고 한 사람들은 그런 데다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나라 돈을 쓰게 되면은 국립박물관이나 이런 걸 지을 때도 시간을 좀 충분히 그 랜드마크 수십 년 수백 년이 가더라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건물 지을려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됩니까 안목이나 시각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가 됐을 때 내놓은 만한 건물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미래 의료를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인턴이 있고 전공의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가 있고 전문의가 있어야 여러분 그 다음에 중증질환을 치료해 주는 의사가 배출될 거 아닙니까 전문의가 전공의가 없는데 전문의 중심병원을 여러분들 어느 날 낳아서 외치는 거 보면 저 사람들이 정신이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도 떠들다니 않습니까 뭐라고 그냥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 4년 내지 5년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겁니까 앞으로 책임지는 날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이제 구리님이 서울대 경제학자들이 무식한 거고 애들이 의대나 공대에 몰려서 그런지 머리가 나쁜 걸 생각했는데 그 정도 아닐 거고 전문의는 시간과 노력과 돈이 들어가서 쌀 수가 없는데 16년짜리를 만드는 겁니다. 보통 학부책은 4년 만에 제품이 나오는데 16년 제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밀도도 엄청나게 하드하지 않습니까 원가가 비쌉니다.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원가가 비싸서 그렇다고 봅니다. 모든 의사가 또 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자 보는 사람들은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의사가 왜 돈을 많이 버는지 모르는 인간은 자본주의적 사고가 아니면 즉 가치를 볼 줄 모르는 인간입니다. 자본주의의 중심이 소유자인 인간을 계속 잘 소유할 거면 하는 가치가 대단히 높고 그걸 하기 위해 시간 노력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만들 때 들어가는 돈이 많은 물건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돈을 줘야 되는 거죠. 미국의 로펌 같은 데를 딱 여러분들 졸업하고 맹문목품을 만들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로펌에 들어가게 되면 대개 20만 불 이상을 받지 않습니까 돈을 그만큼 투입했으니 그만큼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의사를 옹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정치꾼들에게 선동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 소송이나 선진국 진입으로 원가 상승 요율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소송 비용이 여러분 커지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원가 보존률이 낮았기 때문에 숫가 자체가 굉장히 낮은 상태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의과대학 정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최종 결과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의사의 시장 가치를 확 줄이는 쪽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의사 가치를 확 줄이는 건데 특히 전문의 가치를 확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전문의 가치가 확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전문의를 지망했던 사람들이 전문의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문의 해봐요 여러분들 남는 게 없으니까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다 엑시트 빠져버린 거지 않습니까 시장이 붕괴가 된 겁니다. 누가 붕괴시켰습니까 원하든 원하든 안 간에 박민수 차관이 이러분들 의로를 붕괴시킨 겁니다. 3차 진료기관은 척추력을 뭡니까 그냥 부러뜨린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명령이나 지시 내리면 다 지금까지 내내하고 움직였으니까 그렇게 과신해가지고 그냥 전부를 다 무너뜨린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생각하게 되면 다 답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오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의로 민영화가 실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 의로 민영화를 하게 되면 그냥 정권 자체가 넘어지게 될 겁니다. 의로 민영화할 수 있는 그런 구매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서 이 체제를 계속 가져갈 것이고 제가 거듭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영화는 어려울 거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들 윤정부가 나가고 다음 정부부터는 훨씬 더 공공성이 강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포퓰리즘이 강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표가 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고 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좀 더 억압하는 정책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의사들 더 억누른 정책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의료환경 별로 개선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본인의 기량을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에서 부르면 그런 곳을 찾아서 가는 것도 좋은 대안 가운데 하나를 갖다 이렇게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부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민영화가 될 것이다. 여기에 현직 의사분이 구리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권이 여러분들 뒤집이기 때문에 민영화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한번 보시죠 이거. 보험료 신청해봐도 의료 민영화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20만 원이 넘는데 100만 원 돈을 받아가지고 식구가 여러 명이면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부자도 세금이 많은데 그걸 왜 내려야 됩니까 매달 그 돈을 내야 됩니까 부자도 서민이든 생활보호대사정은 아무도 해당이 안 됩니다. 조그만 생각해보면 민영화를 위해서 했다기보다 그냥 의사 가치를 후려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정답인 겁니다. 민영화는 안 됩니다. 왜? 정권이 여러분들 몰라하기 때문에. 그 정권을 넘어뜨릴 겁니다. 한국 사람 이름을 받는 구매력을 가지고는 민영화할 수 있는 것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정책의 목표는 그냥 전문의 가격을 후려치가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영화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의료 민영화는 제가 보기에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동의합니다. 의료 민영화 하면 부자도 힘듭니다. 가난한 사람도 중간소득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주장하는 정당들은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완전 제거될 겁니다. 수술의 수백 수천만은 그냥 깨지는데 누가 그 정당을 뭡니까? 그냥 망하게 안 하겠습니까? 표입니다. 표. 더욱 합리적인 여러분들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앞으로 한국 사회는 자산가든 누구든 간에 표가 도움이 되는 사람 쪽으로 계속 정책을 펼칠 겁니다. 특히 더블당 여러분들 집권하게 되면 그냥 딱 중심이 뭡니까? 기본 사회의 규현. 기본 사회의 규현하기 위해서 돈을 누가 대야 될 거냐? 주택 가진 사람, 토지 가진 사람 뭐 이러면 다 발굴해야 되면 돈을 끌어내겠죠.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를 뭡니까? 억압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게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의료가 될 겁니다. 의료 환경은 나아지기가 힘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민영하게 되면 그냥 그 정당은 그냥 날라가 버릴 겁니다. 그걸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오늘 여러분 한 분께서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료 현장을 잘 아시는 분 같은데 한번 보시죠. 서치기만 하더라도 덜어놓는 블랙박스가 필수인 낮은 신뢰 사회입니다. 맘값의 후비가 극성을 뿌리는 사회입니다. 별점 테러로 갚질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금메달을 못 따면 생명을 여러분들 못 살리면 구속시키겠다는 식의 의료 소송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 약탈적 숫가를 수십 년 재우고 있습니다. 필수의로 하면 나고자 노예치고 하는 정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처럼 일하지 않는다고 악마하는 언론이 있습니다. 이래도 언급의로 하겠습니까? 이래도 필수의로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면 너희들 뭐 할 건데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각자 알아서 이러면 늘 살아남는 방법을 생각하겠죠. 안 하면 listEO 안 하면